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짠! 여기는 아름다운 제주도입니다. 결혼 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왔는데요. 여기에서 유명한 채식식당과 유명한 빵집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도 배경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명상을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제가 요가원을 확정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가와 필라테스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이번에 계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언제나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